메리 깔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 있는 펜 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이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 추가로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다량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공화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전현직 대통령 모두 국가기밀문서와 관련해 동시에 특검 조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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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